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아예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서 이것저것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숙제 첨삭을 다소 간략화 시켜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시험에 나올 프린트물들 그쪽을 아예 갈아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에 정리한 게 다예요. 여기에서 더 프린트물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요 정도가 다고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요기 이런 거 겟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약간 요번 시험과는 살짝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면 속아플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있고요. 요거 설명해줬을 때 약간 아이가 못 알아 듣는 거 보였는데 요거 오늘 조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투구문 같은 거 문장 많이 만들어 볼 거고 비커스랑 비커스오브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구분법이 확실해요. 얘는 그냥 뒤에 뭐가 오느냐 동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인데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다. 현재 완료에서 용법들 이제 네 가지 용법을 구분해서 이거를 뭐가 뭐다 뭐가 뭐다라고 말해낼 수 있는가 요거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서와 의문서가 없는 강점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이거랑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점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줄 거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의문사 즉 육하원칙에 들어가는 왜 언제 누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 때랑 그 다음에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의문서가 빠질 때 그 두 개의 변수가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문장이 그래 이게 낫겠다.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가 되거든요.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do they know do they know plus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라는 이 두 가지의 문장이 합쳐져서 문장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들은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고 있나요? 이것잖아요. 이건데 이 문장이 그냥 한 방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 번 꼬여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꼬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풀어주는 과정인데 근데 그거를 영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은 do they know how long it tak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do they know라는 질문이 있었고 how long does it take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do they know라는 질문만 질문으로 받고 이거는 평소문으로 받아야 돼요. 의문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 왜 how long does it take가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아마 아이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그걸 기억해내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전부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숙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과정을 전체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적용시키고 여기도 적용시키고 여기도 여기도 전부 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요게 아마 오늘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나왔어요 이번에. 요렇게 계획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병원하세요. 그러고膽 blas